얼마 전 북한근병사가 걸어서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고성까지 걸어서 왔어요 한 번도 안 걸렸을까? 안 들켰을까? 아니요 북한 측의 감시를 피하지 못했답니다 누가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중간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어떻게 통과한 겁니까? 북한 병사가 걸어서 왔다고 해서 북한 지키는 군인들은 다 무슨 일을 하길래 가만히 있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걸어서 오는 동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북한 초소에 걸렸다고 합니다 걸렸는데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물어봤겠죠 물어봤더니 귀순 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급하게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놓치기 전에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들러댔더니 나 지금 시간 없어 내려가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둘러댔더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동무 뭐야? 그러니까 나 지금 바빠 지금 탈영병 쫓고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북한 측 초소에 있는 병사까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또 이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을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당국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고 탈영병사가 탈북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기질을 발휘했군요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귀순 병사가 우리 정부에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몇 차례 적발될 때마다 탈영병을 잡으러 간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하고요 덕분에 남한에 도착할 때까지 쫓아오는 북한군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귀순에 성공을 했는데 이 같은 진술에 대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올림픽 당시에요 우리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또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대요 어떤 사진인지 초사진이거든요 자 저게 뭐냐 탁구 혼성복식 시상식 때 장면이에요 북한 선수도 웃네 얼마나 예뻐요 저렇게 웃으니까 웃지도 않다가 우리 선수 중국 선수도 있어요 옆에 근데 저렇게 셀카 좀 찍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 죄송합니다 동메달 땄죠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은메달 땄고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전화기를 선물을 했잖아요 빅토리 셀프라고 해서 스스로들 수상하고 나서 이렇게 메달 따고 나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삼성 휴대전화로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뭐 받지 않았다 하기도 했고 실제로 사진을 찍지는 않았는데 이건 우리 선수들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김긍령 선수 여자 선수가 웃고 있죠 그리고 남자 선수 이정식 선수는 이때는 웃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내려가서 그 뒤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미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 아니 왜 지금 말하자면 제일 적극 대한민국 선수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은메달 따서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평양에 도착해서 사상검열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북한 관련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사실 예전에도 은메달만 따도 대한민국한테 지면 탕관 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실제로 그래서 역도 선수가 1990년대 이창수 선수가 우리나라로 귀신하고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은메달 따서 내가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땄는데도 탕관 갔다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생각 속에 또 많은 분들이 북한 선수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기자들 앞에서 무표정였던 것 같습니다 참